직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주자학 및 주경철학의 대가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성리의 공부에 있어 인의 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동춘당 가장에 수록된 내용이다. 선생은 9세에 처음 사략을 배웠는데, 훈장이 어떤 일이 있어 과정을 빼먹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께 청하여 비록 잠잘 시간이 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 1년 동안의 사략 7건을 다 읽었는데, 청자공이 묻기를, 사람에게는 감히 속이지 못하는 것과,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것과, 능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위험이 있으면 감히 속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어진 마음이 있으면 차마 속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마음속으로 복종하여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능히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명철에 복종하여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어느 것이 나으냐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위이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다음이며, 감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아래입니다. 아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동춘당 송중길 선생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 성리학자, 정치가로 유교주자학의 대가였다.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연 중에 한 사람이다. 송시열 등과 함께 북벌 계획에 참여했으며, 서인에 속해 분열된 서인 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썼다. 노론 소론이 분당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사실상 그가 이끌던 문인들은 그의 사후 노론을 형성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송시열과 같은 경향의 성리학자로서, 특히 예약에 밟고 이의의 학서를 지지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이상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덕성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즈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